아무 이유 없이 국밥 받은 친구가 다 찍혀있다 아, 혹시 여자야? 뭐하는거? 여기 툭자로는 생각한다? 응, 맞아 언니, 뚜루두 뭐 그런거잖아 운동하러 다니는거 같아 뚜루두 프랑스 그러는데? 대단하다 한가운데 사잖아, 지금 대단한데? 기분 좋은 하루도 좋아 네, 진짜 이것도 좋은 하루, 숙소하nde 꺼내야 음 저거 많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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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 기가 막힌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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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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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도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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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